이번 시간에 이벤트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벤트는 어떤 사건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브라우저에서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이 사건입니다. 사용자가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리고 휠을 돌려서 스크롤을 했을 때, 그리고 텍스트 필드의 내용을 바꿨을 때와 같은 것들을 이벤트라고 하고요.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프로그래밍 쪽으로 어떠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을 이벤트 프로그래밍 또는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여긴 예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던 그런 형태의 예제입니다. 여기 있는 이 코드는 두 개의 버튼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 각각의 버튼을 클릭하면, 그 버튼에 적혀있는 온클릭 속성에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직접 실행시키는 건 여러분이 아니고 브라우저고, 여러분은 이 온클릭이라는 속성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기록해놓으면, 이렇게 기술해놓으면, 이 클릭이라는 행위가 이 버튼에서 일어나게 되면, 웹브라우저가 온클릭 안에 들어가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보셨던 그 코드는, 여기 있는 이것을 나타내는데요. 사용자가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에, 경고창이 뜨면서 현재 URL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벤트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대충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 후속 수업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벤트와 관련된 몇 가지 용어만 정리하고, 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예제를 제가 클릭했을 때에 버튼이, 아, 경고창이 이렇게 뜨잖아요? 바로 이때, 이 이벤트의 대상이 되는, 바로 이 버튼 있잖아요, 버튼. 코드로는 여기에 있는 이 버튼 태그입니다. 자, 이 버튼 태그가, 예, 이벤트 타겟이라는 겁니다. 이벤트 타겟. 이벤트 타겟은 그 이벤트가, 이벤트가 발생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벤트 타겟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벤트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을 했죠. 바로 이 클릭이라고 하는, 클릭했을 때라고 하는 것이 이벤트 타입이고요. 자, 지금 제가 추가한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인프 태그에 추가한 것은 온체인지라는 건데요. 제가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여기에다 제가 어, 이 고잉이라고 입력하고 마우스 포인트를 바깥쪽에서 딱 떼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적혀있는 이 고잉이 이곳에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벤트 타입은 바로 이 change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텍스트 필드의 내용이 바뀌었을 때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클릭이 됐을 때라고 해서 바로 그 때에 해당되는 것이 이벤트의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태그마다 그 태그에 사용할 수 있는 타입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벤트 핸들러라는 것은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할 코드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 맥락에서는 여기 있는 이것과 이러한 코드처럼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될 코드를 이벤트 핸들러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보통은 어, 이거는 인라인 방식이라서 그런데 보통은 어, 어떤 펑션을 이벤트 핸들러 또는 이벤트 핸들러 함수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벤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우리 하위 수업을 통해서 이 이벤트에 대한 다양한 면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